자, 그럼 이 X파일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고 또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이현영 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한 장성철 씨가 X파일을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먼저 이게 실체가 있는 문건입니까? 일단 저희도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장성철 씨의 말을 통해서 내용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각각 10페이지 정도의 문건들 가운데 4월에 작성된 문건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이렇게 A부터 G까지 쭉 정리를 해 놓은 문건이고요. 6월에 작성된 문건에는 의혹들을 윤석열 전 총장, 부인, 장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이걸 공세에 어떻게 이용할지, 즉 정치적 판단까지 같이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거기에 정치적 판단까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런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문건 작성자에 대해서 장성철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적 판단까지는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 작성된 문건은 제가 어떤 부서에서 만든 것까지 제가 다 들었어요. 6월에 만든 문건은 그냥 정치 여권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에듈러서 얘기를 들었고. 특히 4월에 작성된 문건에는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와 있고 특정 기관이 만든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문건을 누가 건넸을까요? 장 씨는 10년 전부터 자신이 굉장히 신뢰해온 한 정치권 인사가 지난주에 2가지 종류의 X파일을 본인에게 건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다고 장성철 씨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그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일단 장성철 씨는 윤 총장이 준비를 잘하라는 의미에서 X파일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고 자신이 몸담았던 야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제공을 제안을 했지만 이 의원들이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의혹 검증 차원에서 이 문건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장 씨는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문건의 실체라든지 아니면 사실 여부를 다 떠나서 어쨌든 윤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국면이 시작된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장 씨가 가지고 있다는 것과 다른 유형의 파일들도 돌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이르면 이달 말에 대권 도전을 선언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검증이든 네거티브든 이 공세는 더 격해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 본인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지가 도전의 첫 문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영 기자였습니다.